또 배우는 시간 야투 야투 아 이거 뭐예요? 꽝아 뭐하는데 거기서 응? 엄마 만두야 김식아 내려가라 좀 밥 먹는 거 볼 거야 엄마꺼 가면 놔둘래? 엄마꺼 가면 놔둬 엄마꺼 엄마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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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온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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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겠습니다. 오늘은 훈제 오리복을. 나 이 훈제 냄새가 좀 싫어. 그냥 조금. 냄새가 싫어. 김치 있잖아요. 김치랑 같이 볶아 먹으면 냄새 안 나요. 김치 좀 익은 거 있잖아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냥. 아이고. 아 우리 치치. 아 난리다. 애들이 밥 먹나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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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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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뚜리다 맞지? 너무 고워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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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불어야 되는 일거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